여러분 굿모닝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매일보금 999일이네요 2년 반을 여러분 꾸준히 첫날부터 봐주신 여러분 있죠 Thank you Lord loves you and I love you God loves you and Holy Spirit God loves you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가슴 벅찬 매일보금 999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오늘 아버지 어버이의 날 Father's Day 미국에선 아버지 데이인데 Father's Day인데 우리의 영적 아버님 우리의 아버님들에게 복이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아버님 저희 장인 다 돌아가시고 남은 것 영적 아버님 한 분인데 제가 이걸 녹음하면서 아 잘해드려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4절 먼저 읽을게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며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난한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석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줄이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미라 하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갓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수나귀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싣고 암락이 열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와 이제 K드라마 에피소드 15 이제 16이죠 16 15 마지막 끝나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 바로가 소식을 들었다 여기서 소식이란 게 보이스 페임 루머라고 얘기해요 그 뭐냐 하면 막 온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뉴스밖에 안 그렇죠 마치 그때 9-11 터진 다음에 전세계 뉴스가 9-11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동네는 9-11에 좋은 소식 굿 뉴스 CNN 컨티뉴스 네기립 뉴스가 아니라 계속 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 그 형제들이 왔어 이게 웬일이냐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대 종으로 아 그래서 파디 포그 저 파디 포그 저 와이프 미친년이 있잖아 뭐 이렇게 쫙 이제 루머가 퍼지는 거죠 바로가 들었어 바로가 탁 듣고는 어떻게 했어 와 주여 너무나 기뻐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이 애국당의 아름다운 것과 이 나라의 기름진 것을 했어요 아름다움 그게 여기서 영어로는 킹 제임스는 베스트라고 그랬거든요 사실 베스트는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 말씀이 오히려 그거를 아름답다 근데 원어로는 뷰티풀이에요 뷰티풀 이 땅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과 이 땅에서 제일 살찐 것 그래가지고 바로가 딱 약속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약속한 것처럼 약속한 것처럼 남자 낙위에는 아름다운 물품을 싣고 여자 낙위에는 먹는 것 그렇죠 폼과 뭐죠 폼생 폼사인데 남자들의 그 멋과 맛 그 다음에 맛 가장 살찐 것 살찌게 하는 아비에게 줄 먹을 곡식과 떡과 양식을 가득 싣고 심블인 거야 심블 약속을 했잖아 내가 가장 아름다운 걸 주고 가장 기름진 것을 내기리라 그래서 벌써 딱 요셉은 벌써 생각이 딱 들어간 거야 고샌땅에 가야겠다 고생하라고 해서 고생간 게 아니다 이 에그프트 리버에 나이아 리버에 쭉 델타 거미줄처럼 쭉 퍼지는 지역이 가장 곡식이 많이 나고 저기 뭐야 소리 많이 나는 지역이 거기 동물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래야 잘 먹고 잘 살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 센터에서 떨어지게 하는 말지 제가 했잖아요 얘기 그렇죠 말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퓨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왜냐하면 변두리 인생들이 사실은 뒤집어 놓거든요 센터 사람들은 죽어도 안 변해요 왜 뭐 아무거 안해도 계속 잘 사는데 편하게 살고 누리고 살고 살 거 다 하고 원래 갑 갑들은 레볼루션을 하지 않습니다 을들이 하는 거죠 리포메이션은 갑이 하는 게 아니라 의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끼지 말라 다 놓고 와라 그리고 뭐야 모든 사람들에게 옷 한 벌씩을 해주고 베냐민계는 은삼백과 옷 다섯 벌을 줘 이거를 오늘은 누구의 입장에서 봐야 되냐 하면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되냐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의 입장에서 그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길에서 좀 다투지 마십시오 왜 그랬을까 지금 너무 벙친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이 친구들이 또 무슨 이상한 수 예를 들어 야 야 저거 지금 요셉이 아버지 데리고 오려고 또 우리를 꼬시는 거 아닐까 지금 이거 기왕 준 거 이거 다 갖고 튀자 애굽에서 가장 멀리 갈 수 있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형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해주세요 부탁 어쩌고 아니라 명령조였어요 잔소리 말고 잔소리 말고 명령조로 가서 아버지 데리고 와 아버지가 워낙 그 땅에 매어 있으니까 이 모든 스플렌더 막 그냥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보내놓고 이것들 언제 오나 벤자민 무사히 돌아와야 되는 쌀은 떨어져가고 곡식은 떨어져가고 그 안에 또 자기 손자 손녀들도 많고 자기 아들 걱정 자기 아들의 벤자민의 애들도 있고 이거 아버님 며느리가 와서 아버님 지금 보강이 지금 거의 다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야 이 자식 이것들 왜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요 우리 장모님도 그냥 뭐 밤 6시만 되면 왜 애들이 안 오냐 어머니 일이 6시에 끝나요 어떻게 와요 7시에 식사하면서 왜 어두워지는데 안 오냐 어머니 1시간 반 걸려요 얘네들 트라픽 때문에 그리고 오늘 어디 놀러 가요 얘네들 33살이에요 어머니 놔두세요 막 걱정과 근심과 그냥 맨날 걱정이 취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야곱이 갑자기 막 애굽에서 막 오는데 그냥 가장 아름다운 거 부찌백하고 투미백하고 막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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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개 아니에요 막 브랜드네임 옷은 또 양복 아버님 몇 벌 양복 음식은 fat 가장 좋은 거 막 beef jerky from costco 피그 파마그란다 먹어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음식들 막 가득 이거 다 들고 오시면서 그 다음에 캐리지가 있어 참 나이 들어서 이러한 축복 저는 우리 영적 아버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버지 나이잖아요 미국은 아버지 나이잖아요 한국은 그냥 어버이날로 끝내버리잖아요 미국은 아버지 날이 있어요 어머니 날은 막 셀러브레이트 하는데 아버지 날은 별로 안 하는 것 그러나 우리 애들한테 아버지 날도 똑같이 해줘라 막 그러는데 역시 다르지만 그렇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mother 라고 선택받아서 한국에서 근데 아버지라는 단어는 몇 등을 했냐면 70등을 했어 이건 나가 죽으라는 소리죠 70등 여러분 70 단어를 생각해봐 가장 아름다운 이건 뭐 딱 딱 딱 딱 하다가 에이씨 그래 아버지라고 해보지자 그게 70번인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좀 바꿉시다 여러분 저렇게 오버플로잉 하는 정말 인생에 오래 참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 명령 붙잡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오버플로잉 막 열 개 남자 나기가 막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멋있는 것 가장 음식도 차고 넘치고 막 프로비션을 한번 체험하는 우리 영적 아버님들이 프로비션 포텍션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우리에게 살아있는 아버님이 있다면 정말 마음속으로 잘해드리고 그 아버지가 된 것에 고마워 Father we recognize 그들의 아버지 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주심을 인정합니다 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들 삶에 정말 이렇게 차고 넘치는 프로비션과 차고 넘치는 프로텍션과 보호하심과 차고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순수하게 장을 맞출 수 있다 도와주시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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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스피어초 파더 우리의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Happy Father's Day with your Father 승리합시다